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이른바 마이크 셔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받고 마이크를 본인이 답을 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는 장면이 계속해서 편집돼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의 마이크를 받아서 본인이 답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답을 하지 않고 이준석에 넘겼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후보냐 누가 대통령 후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영락없이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그냥 전달해주는 셔틀을 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지 못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답변을 미뤘다 이런 논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논란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원본 방송했던 내용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악마의 편집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악마의 편집.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주고 한 것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를 이준석 후보가 먼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당대표가 왔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먼저 미뤘는데 그것만 잘라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이준석 대표에게 넘겨주는 이 장면만 계속 편집해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는 마이크를 이준석에게 줬다 이런 겁니다. 이 화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준석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를 가지고 윤석열한테 주면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편집을 해서 보낸 겁니다. 이것만 편집해서.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주는 장면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크 셔틀이다. 마이크 셔틀.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장면을 여러 개 모은 이런가 움짤 움짤이 퍼져나왔던 것입니다. 이 움짤, 움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움직이는 동영상의 짧은 동영상을 모아가지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죄다 이준석에게 미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누가 대선 후보냐 하는 등의 비판이 일었는데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편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간담회 과정을 촬영한 KBS 유튜브 영상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8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상파 코미디 프로그램의 폐지 원인, 예술대학 학자금 대출 문제, 그리고 예술인 지원 사업, 공연 대관료 지원 등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8가지 질문 가운데 3가지 질문에 대해 이준석 대표에게 먼저 답변하도록 마이크를 넘겨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답변한 이후에는 자신이 마이크를 넘겨받아서 답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8개 질문 모두의 자신의 생각을 다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넘겨주고 본인의 답변하지 않고 이준석이 답변하도록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악마의 편집. 이 한 가지 질문은 이 대표가 먼저 마이크를 받아서 답변한 뒤에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크 건네 답하도록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긴 이후에 자신의 답변한 질문은 지상파 코미디 프로그램의 폐지 원인, 공연 대관료 지원, 예술대 학자감 대출 등 모두 3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왜곡된 내용이 있으면 실제 사실관계로 바라잡겠다며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 오른소리의 팩트체크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대학로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후보가 당의 입장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의 일부 답변 기회를 먼저 준 적이 있지만 우리 후보는 모든 질문에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당의 상이 안 된 주 4일제나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것을 던져주고 주어 담는 상대 후보의 모습보다는 우리 후보같이 하는 것이 옳다.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던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마이크가 두 번 정도 먼저 왔다. 나머지는 후보가 답변하고 보충했다. 사안별로 당의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기존까지 당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후보가 저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기회를 주는 형태였다.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는 행사마다 이렇게 논란되는 화면이 등장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그저께 강릉에 가서도 번영회 회장, 번영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윤석열 후보와 딱 10분 동안 면담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허락받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10분만 합시다 이랬지만 이 번영회 쪽에서 사정을 해서 20분을 더 얻어서 30분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강릉, 번영회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다 정책 기리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가는데 떠나고 난데 갑자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볼떡에 일어나서 멀리서 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사진만 찍고 갔다. 이렇게 해서 소란을 피운 겁니다. 그걸 또 동영상에 찍어가지고 올리면 모르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사람을 모아놔고 사람을 모아놔고 사진만 촬영하고 갔다. 이게 윤석열 후보를 위한 우리는 악세사리인가? 그런데 그 소란을 피운 당사자는 그 번영회 측에서 주장하기는 경기도 어디서 왔다고 하는데 번영회 회원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어려야겠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있으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것만 모아가지고 또 사진을 찍거나 그런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후보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먼저 당의 입장을 묻는 것이어서 마이크를 전달받아고 이준석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다시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준석에게 먼저 주고 난 뒤에 마이크를 잡아서 본인이 설명한 부분을 쫙 빼버리고 이준석에게 주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마이크 셔틀이다. 윤석열은 저런 걸 답변할 능력이 안 된다. 윤석열은 알지 못한다. 그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계속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뭘 모르는 후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장소마다 또 이런 행사마다 이런 걸 만들거나 또는 그걸 조작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도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이한열 열사 그 앞에 가서 옆에 걸 지칭하면서 자 이게 부마 사태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 원문을 보면 반드시 이한열 사태를 보고 나는데 이게 이한열 60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을 보고 여기는 부마 사태구나 이렇게 했는데 마치 이한열 보고 부마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 이 영상에 퍼 날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한열도 모르고 부마 사태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뭔가 모른다고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계속 공격하는데 원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언론을 청하하고 있으니까 동영상이나 주변에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촬영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지금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적극 대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반박 영상을 미리 촬영해 놔야 된다. 행사장에 가면은 전체 장면을 촬영해 놔 놓고 나중에 또 그걸 교묘하게 편집할 경우에는 직접 올려야 된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휴대전화는 이게 동영상 촬영과 편집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말하자면 기자가 되어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걸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건 이제 상대방 직량들이 거기 가서 그걸 얻어죽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면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본을 보고 반대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당할 뻔한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상황들이 얼마나 왜곡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